투르키에는 옛날부터 한국하고 형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깝게는 6.25 한국전쟁 때 한국에 와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투르키라는 나라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4개 나라를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투르키입니다. 4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투르키입니다. 또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또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또 한 나라는 바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4개 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천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면 투르키하고 한국이 한 나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마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원래 농경민족이라기보다는 말을 타고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돌골 투르키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이다 보니까 사실은 양떼 몰고 멀리 저쪽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종착을 하게 돼서 천 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원래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투르키의 형제국가에서 오신 리더분들 진정으로 다시 한 번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투르키에에 거는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에터미가 처음 모였을 때는 17명 모였는데 오늘 처음 저하고 미팅했던 한국에서 처음 미팅했던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온 것 같습니다. 그 17명은 대부분 다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까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 아마 투르키에 의해서 최상 요청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US 달러를 버는 그런 분들이 다 되는 겁니다. 유럽의 맨 선쪽 국가가 영국이고 유럽에서 동쪽 나라가 투르키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양쪽에서 이렇게 다 먹어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이 저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 1만 불 정도 되는 나라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잘 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정도가 되면 이 애터미 비즈니스 말고도 다른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하는데 이렇게 1만 불 대 정도에서 3만 불 그 사이에 급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투르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유럽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독일에 투르키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전파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보면 투르키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서양 캐토릭이나 기독교 문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무슬림 국가 쪽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중간 지대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나라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르키에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아랍권 이런 쪽으로 조직이 잘 퍼져나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는 지금 이제 글로벌 탑텐인데 1등을 하는 회사가 아메인데 거기가 10조 원 정도를 하고 있고 한국이 에토미가 2조 원 정도를 하면서 탑텐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토미는 처음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등을 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토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 매장, TV, 홈 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수백조 원씩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유통 채널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 단순한 소비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사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굳이 가격을 막 낮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싸도 사준다는 그 생각을 경영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을 낮추려고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성장을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토미는 처음부터 아메이나 누스키이나 허블라이프 같은 그런 우리하고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봐야 의미가 없다. 우리는 어디하고 경쟁을 하냐면 월마트나 아마존, 알리바바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과 품질로 이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그런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에토미는 처음 시작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는 매우 도전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토미는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잘 돼 봐야 한 10조 정도 가가지고 매출이 정체되어 버리는데 에토미는 지금 100조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토미 글로벌이 100조 정도 하면 투르키에서 몇 조 정도 매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될 나라가 10분의 1 정도도 그러니까 10조 정도도 매출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르키가 에토미 전 세계 매출에게 10%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10조.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고요. 에토미가 지금 2조를 가니까 15명의 임페리얼이 탄생을 했어요. 그럼 10조를 가면은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임페리얼이. 우리가 1조 갔을 때 임페리얼이 한 명 나왔는데 2조 가니까 15명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 25명 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임페리얼 가고 여기 있는 사람 이외에 100명 정도가 더 임페리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표정과 눈빛을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눈빛을 좀 눈빛을 한번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바꿔보세요. 그렇게 지금부터 임페리얼 마스터의 표정과 눈빛과 말투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초창기 한국에 모였던 17명보다는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가 훨씬 더 임페리얼 마스터 같아요. 여러분은 리더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리더는 파트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트너 중에는 이렇게 단기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를 따라가는 사람은 파트너가 포기하면 자기도 포기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쿠리팅 한 사람 중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리더는 팔로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팔로워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맨 먼저 애터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라고 제가 맨 먼저 권유를 했겠죠. 저는 한 250명에게 전화를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하고 함께한 사람은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지금 흘러갔습니다. 우리 회사에 2번 사업자가 있는데 1번은 운영성 임페리얼이고 3번은 임승택 임페리얼, 4번은 김성일 임페리얼, 5번은 박정수 임페리얼인데 2번이 없어요. 그 2번은 왜 없느냐 하는 건데 2번은 2번 자리를 줬는데도 안 한 거예요, 본인이. 그 네톡 마케팅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네톡 마케팅 회사에서 그런 이사급으로 일을 했던데 에톡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에톰이 2번 자리를 줬는데도 본인이 결국은 안 하니까 성공을 못한 거지.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톰이는 성공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2번 자리를 줬는데도 그냥 성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리쿠리팅을 해서 이끌어줬던 사람이지만 군인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리쿠리팅해서 열심히 도와줘도 성공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더라도 에톰이는 지금 성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에톰이는 다른 회사하고 다릅니다.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캡을 씌워놔서 한 달에 10만 달러 이상까지만 수당을 이렇게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시작, 1번 사업자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다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 이런 파트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리쿠리팅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250명을 리쿠리팅했는데 5명만 살아남고 다 포기했어요. 5명이 지금 1,6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줘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서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미리 각오를 하고 이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됐는가요? 그러니까 10명을 했는데 9명이, 그러니까 100명을 했는데 90명이 그만두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할 건가요? 그런데 이 100명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1명을 리쿠리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에서 10명 나무나, 1,000명에서 100명 나무나. 확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 애토미 사업 성공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못해도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 길거리 나가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트루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트루키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 중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 중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성공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트루키에를 못하지만은 지금 트루키에 가서 애토미 사업에서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트루키에 가서 임페리얼을 저는 할 자신이 있어요. 트루키에 가서 이스탠불이든 어디 가가지고 계속 한국말로 애토미 비즈니스 하자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주겠다 통역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설명을 하는 사람은 제 옆으로 달 이유가 없어요. 다 이 사람 밑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은 두 사람만 만들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지금 뭐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애토미가 위험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창업할 때 이미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놨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자율이 높은 거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애토미는 좋을까요? 어려워질까요? 저는 요즘에 지금 표정관리하느라고 아주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돈을 빌려 쓴 회사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애토미는 이자 나가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지금 표정관리하느라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톡 마케팅은 초창기에는 제품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도리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토미도 처음 출발할 때는 딱 세 종류만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 숫자를 줄여서 모두가 다 그 아이템에 익숙해지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 완전히 커지고 나면은 그때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론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법 잘 되고 있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자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 자체가 절망에 빠지면은 자살할 상황이 아닌데도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은 아예 입에서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들은 입에서 절대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말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려줘야 되고 이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줘야지 어려워서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힘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들 중에서도 안 된다, 힘든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공자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임페리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은 토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도 뻗어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하기가 힘드니까 한 가지만 찍어주면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좀 게으른 사람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고 매우 복잡한 겁니다. 한 가지 자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착하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품 설명을 잘하고 사업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실력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겸손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외모도 좀 멋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이미 외모는 성공하기에 충분하게 갖춘 것 같아요. 한국 초창기 리더들 이렇게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능력, 실력을 갖춰야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 한 가지만 해가지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토미 회장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저는 제품 생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17년 정도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존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경영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토미 회장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회장을 하려고 하면 수당 체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애토미 수당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거 착해야 됩니다. 제가 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잘생긴 것도 필요합니다. 이 책인데 이거는 애토미 웨이라고 우리 애토미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애토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지금 한국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책도 빨리 투르키에로 번역해서 출간을 하고 터키 서점에서도 파세요. 그리고 각 경영 대학에 이 책을 다 투르키에 경영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교수들 앞으로 보내줘요. 책을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한국에서 애토미보다 한 100배 정도 큰 회사. 여러분들 LG 알죠? 그다음에 포스코라고 제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을 교육하는 교재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든지 월급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에게 제가 잘해줘야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원들에게도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한테도 최대한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도덕적 회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도 성경 말씀에서는 다 이웃이 되는 거고 더구나 투르키에는 한국전쟁 때 와서 같이 싸워준 그런 혈맹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웃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교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불교 국가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또 저하고 종교가 다른 이런 무슬림 국가에 가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